respectively 오늘은 비비큐 황금올리브 닭다리와 벌칙골을 먹어볼거에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무 황금의 치즈볼 스마일포트넉트 황금올리브 닭다리 벌칙골 저희가 더 좋아하는 치즈볼을 먼저 먹어볼게요 예 아차와 아 뜨거 이거 황금알 치즈볼이 아니라 크림치즈볼이에요. 모짜렐라 치즈볼 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. 다음은 치킨을 먹어볼게요. 엄청 까요. 치킨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치킨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치킨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치킨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치킨을 얹어 놓아요. 치킨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치킨은 치킨을 먹어준 것 같아요. 스마일 포테이토 크림치즈볼 크림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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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찍고 올려서 먹어볼게요 크림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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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치즈볼 오징어 너무 맛있어 저는 벌집꿀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달달해서 맛있었어요 저는 그냥 먹는게 맛있었어요